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저는 오늘 광안리에 나왔습니다 광안리 광안리 너무 이쁘죠 광안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광안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모츠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저기 안에 꽃축제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꽃 너무 이쁜 거 많이 심어놨네요 이쁘다 광안리 수영하는 사람 있다 수영하는 사람 있네 수영합니다 오리발 끼고 수영하는 사람 있네요 지금 오리인데 아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이쁘죠 광안리 파라솔은 그냥 앉으면 되나봐 저기 파라솔에 가서 하나 앉아 봐야 되겠네 이 파라솔 갈대파라솔 순천만 갈대로 만들었는데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요금 10,000원씩 받는데요 이용요금 10,000원 받는데 오늘 10,000원 벌었어요 마리 공짜에요 오늘 오늘 공짜로 여기 앉아있습니다 광안리 바다에 지금 오시면 공짜로 순천만 갈때 파라솔 공짜로 앉아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뜨겁지도 않고 갈대 밑에 앉아있으니 젊음이 좋네요 찰텐데 물이 바다 들어가네요 6만송이 꽃축제는 저쪽에 밀락해타운이 있는데 저 앞에 거기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여기 바람 좋고 파라솔 좋아가지고 아이고 무시라 스포츠가 있죠 완전 지나가는데 엄청 시끄럽네 강안리 해변을 뚜껑 없는 차 있잖아요 막 달리네 진짜 오늘 이거 바람 너무 좋고 날씨 너무 좋네 이 갈대파라솔 너무 좋고 공짜 또 침하고 닫아버렸어요 아멘 아멘